선배님 선배님 미안하다 뭐가요? 당장은 못 갚아 하지만 갚을게 굳이 그래야 속이 편해요? 너 내가 전화할 거라는 거 이거였냐? 내가 그런 말을 했나? 결국 네 생각대로 됐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비굴하게 꿇고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선배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뭘까? 다정하게 대해줘요 네가 이렇게 머리 안 굴리고 돈 안 써도 순수하게 네가 좋아서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어? 네 없어요 한 명도 불쌍하죠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선배가 돈이 필요한 거랑 내가 애정이 필요한 거랑 뭐가 달라요? 선배도 돈 벌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원하는 거 갖는 건데 그래 그래 네가 이겼다 하라는 대로 할게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네 아멘 네 그